수업일, 함께 어딘가에 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안나, 다음 주에 함께 어딘가에 갈 계획하는 건 어때? 계획처럼 들리네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마을에 새로 생긴 놀이공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네요. 입구 근처에서 만나요. 좋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까요? 일요일이 저한테는 더 잘 맞아요. 당신은 어때요? 일요일은 저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일요일로 만들자. 완벽해. 우리 몇 시에 만날까요? 오전 11시에 만나요. 괜찮으세요? 좋은 것 같네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놀이공원 입구 근처에서 만나요. 기대됩니다. 그럼 봐요. 레슨이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한 결정이야. 존, 어떤 차를 고려하고 계세요? 저는 소형 SUV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것. 오, 물론이죠. SUV는 모험심이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로드 트립에도 아주 좋을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계획을 너무 빨리 세우고 싶어요. 저도 아니에요. 로드 트립은 언제나 너무 재미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해변 여행지는 어때요? 태양, 모래, 휴식. 정말 놀라워요. 비타민 C 좀 써도 돼요. 마지막으로 여행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기억에 남는 로드 트립을 위해 좋은 음악은 필수입니다. 멋진 플레이리스트를 꼭 만들게요. 좋아요. 벌써부터 설렌다. 빨리 출발하자. 존. 물론이죠. 안나. 정말 환상적인 모험이 될 거예요. 레슨 3. 먹을 것을 먹자. 안나. 나 진짜 배고파. 뭐 좀 챙겨서 먹자. 물론이죠. 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식당 어때요?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들었어요. 메뉴를 확인해 보죠. 좋은 것 같네요. 채식 요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좀 분명 너한테 줄 게 있을 거야. 채식 버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온라인 메뉴에서 봤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완벽해. 그게 바로 제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자. 저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채식 버거를 맛보러 가자. 물론이죠. 벌써 맛이 거의 다 나네요. 어서 가자. 엔아. 낭비할 시간 없어. 존.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자. 레슨 4. 최근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존. 내 모든 걸 다 바쳤어. 정말 놀라워. 이걸 가지고 계셨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이죠. 자신을 믿고 계속 강해지세요. 그럴게요. 존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바로 정신이야. 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존. 자신감이 생겼어요. 언제라도 안 나 기억해. 넌 멈출 수 없어. 영심하겠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린 훌륭한 팀이에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럴게요. 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영감을 주자. 수업 5.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검토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존.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어때요? 대단해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했어요. 잘 됐네. 존 피드백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 얘기 좀 해보자.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우선,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요점을 알겠어. 존 팀과 논의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둘째,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함께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재활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요. 존명확한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팀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완벽해.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안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물론이죠. 존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수업 6.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안녕, 안나. 저는 우리의 장기 목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존. 멋지네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몇 가지 단기 목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흠, 요점을 알겠어요. 단기 목표는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중간에 만나서 달성 가능한 이정표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좋은 계획인 것 같네요. 종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장기 목표를 더 찾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정이 덜 힘들고 보람도 더 커질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각 이정표를 기념할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존 단기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존, 시작해 볼까요? 해보자. 안나, 이거 잡았어요. 수업 7. 이번 주말에 하이킹을 갈 거예요. 안녕, 애나. 이번 주말에 하이킹을 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물론이죠. 존, 빨리 트레일을 밟고 싶어요. 좋아요. 하이킹에 적합한 편안한 상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흠, 재밌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티셔츠를 입으면 어떡하지? 하하, 우습게 들리네요. 해봅시다. 트레일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거예요. 동의해요. 동료 하이커들과 즐거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멋진 매칭 셔츠를 입고 트레일에서 화제가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미소와 웃음은 이미 상상할 수 있어요. 대단한 모험이 될 거예요. 안나, 어울리는 상의를 찾아 흔들어 보세요. 물론이죠. 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이커들이 될 거예요. 잊을 수 없는 하이킹을 준비해 봅시다. 기다릴 수 없어요. 애나, 어울리의 하이킹 여정은 전설이 될 거예요. 수업 8. 설거지는 하셨나요? 안나, 설거지 치웠어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존 걱정 마세요. 애나이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존, 바로 씻을게요. 고마워. 안나, 고마워. 천만에요. 존, 반짝이도록 할게요. 그럴 거라는 거 알아요. 안나 설거지 전문가시잖아요. 하하, 실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언제라도 안나 입어낸 비누도 잊지 마세요. 안할게요. 존 그 요리들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빛나게 해 줄게. 완벽해. 반짝반짝 깨끗한 접시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존 요리에 흠이 없을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애나, 당신이 최고예요. 수업 9. 우리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안나, 최근에 건강에 안 좋은 간식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맞아요. 건강에 해로운 간식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건강에 좋은 간식도 그만큼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어때요? 사실 저는 건강에 좋은 새로운 간식을 실험해 봤어요. 멋지네요.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나요? 저는 얇게 썬카이를 요거트와 함께 즐기고 있어요. 얌, 상쾌하고 영양가 있는 것 같네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수제 케일칩도 먹어봤어요.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요. 홈메이드 케일칩,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 간식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볼게 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애나 건강에 좋은 간식도 맛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존, 우리는 더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건강한 간식을 먹고 새로운 맛있는 간식을 찾아보세요. 건배, 존,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간식을 먹자. 제십과, 항상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항상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꼭 봐야 할 명소는 뭐가 있을까요? 오, 이탈리아는 정말 대단해요. 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꼭 가보세요. 콜로세움, 알겠어요. 뭘 더 봐야 할까요?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운하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에요. 베니스는 놀랍게 들리네요. 다른 추천 사항이 있나요? 플로렌스는 꼭 방문해야 할 도시입니다. 그곳의 예술과 건축물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플로렌스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식은 어때? 나폴리에서는 정통 피자를 꼭 맛보세요. 최고예요. 벌써부터 취미 고요. 다른 추천 음식이 있나요? 피렌체 또는 로마의 젤라톤은 필수품입니다. 정말 크리미하고 맛있어요. 젤라톤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꼭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숨막히는 아말피 해안을 탐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말피 해안은 제 버킷 리스트에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정말 멋져요. 시제로 보면 더 아름다워요. 존 이탈리아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빨리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에나, 이탈리아, 여기 왔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존, 이탈리아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것입니다. 제10일과 나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편안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존, 자연 속에 있으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자연은 우리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자연 속에서 무엇을 즐기시나요? 저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새로운 트레일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이킹은 자연과 소통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즐깁니다. 캠핑 해본 적 있어요. 존, 또 다른 차원의 평화로움이죠. 네, 있어. 캠핑은 정말 상쾌해요.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이 제 귀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재충전하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존, 우리 주변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영혼의 조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존,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즐기자. 제시비과,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안나,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요. 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근력운동, 요가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균형 잡힌 유틴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요가를 좋아해요.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가는 몸과 마음에 아주 좋습니다. 한 번 해봐야겠어요. 꼭 그래야 해요. 존, 긴장을 풀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는 동기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저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흥미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제 루틴에 적용해 볼게요. 저한테는 잘 맞아요. 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하세요. 조언 고마워요. 안나운동 루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천만에요. 존,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다 됐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우리 둘 다 몸매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제 13과, 어려운 과제가 걱정되십니까? 안나, 어려운 일이 걱정되세요? 안녕하세요, 존.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좀 걱정돼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전에도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존, 저희는 성공을 거둔 실적이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존, 위안이 되네요. 고마워요. 안나우리는 정면으로 맞서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질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우린 서로의 뒤를 돌아왔고, 그게 큰 차이를 만들었죠.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애나. 그게 바로 영혼이야. 존, 도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시다. 물론이죠. 안나 이거 있어요. 도전에 맞서고 극복해 봅시다. 건배, 존, 누가 보스인지 이 챌린지 보여주세요. 레슨 14. 4성급 호텔을 목표로 하자. 안녕하세요, 안나. 다가오는 여행을 고려하여 4성급 호텔을 목표로 삼아 봅시다. 좋은 계획인 것 같네요. 조누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물론이죠. 게다가 우리의 여행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편안한 호텔은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텔에 특별히 구비하고 싶은 편의시설이 있나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때요? 소리가 멋지네요. 레스토랑과 룸 서비스를 찾고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야. 종그럼 식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편의 시설과 그 이상을 제공하는 호텔을 찾아 봅시다. 바로 옵션을 조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여행에 딱 맞는 4성급 호텔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존, 멋진 휴가가 될 거예요. 동의해요. 안나저희가 선택한 호텔은 환상적인 모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업 15. 하이킹 대신 스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 하이킹 대신 스키를 타기로 했을 때 기억나? 물론이죠. 재밌게 계획을 바꾼 거지. 안 그래? 확실히. 그리고 눈 상태도 완벽했어요. 푹신한 구름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하하,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슬로프는 전부 혼자서 할 수 있었어요. 긴 줄이나 분비는 트레일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점프를 시도했을 때 기억나? 우린 프로처럼 보였어요. 오, 그래. 우리의 에픽 점프. 우리 자신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착륙을 막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즐겁게 웃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실패였지만 우리가 만든 추억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안나오슴으로 가득한 기억에 남는 스키 여행이었어요. 그런 즉흥적인 모험을 더 많이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난 전부 찬성이야. 안나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세요. 당신 곁에 있어요. 좀 더 흥미진진하고 웃음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나볼게요. 건배, 안나, 다음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16과, 기차역에서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안나, 몇 시간 동안 기차역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 안 돼. 존, 지향과 취소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의 모든 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호장애로 인해 열차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 신호장애는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고쳤나요? 결국, 많은 기다림과 혼란 끝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미친 집 같았어요. 존,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스트레스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은색 안감을 찾아야겠죠? 물론이죠. 기차역의 실현에서 마침내 벗어나셨다니 다행이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존 앞으로는 더 순조로운 여행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안나, 이제 번거롭지 않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건배, 존, 우리의 미래 여행이 기차역 드라마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17과, 다음 주에 함께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때? 안나, 다음 주에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건 어때? 재밌을 거예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존, 어디로 가야 할 것 같니? 마을의 막문을 연 새로운 놀이공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그 장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꼭 한 번 가보죠. 멋져요. 놀이공원 입구 근처에서 만나요. 물론이죠. 저한테는 휴가가 있어요. 언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어때? 어느 날을 더 좋아하세요? 저한테는 일요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한테도 효과가 있니? 물론이죠. 그럼 일요일이야. 신나게 놀아볼게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몇 시에 만나요? 오전 11시에 만나요. 기분 좋게 들리나요? 완벽하게 들리네요. 오전 11시예요. 제 시간에 갈게요. 좋아요. 정말 기대돼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놀이공원 입구 근처에서 만나요. 안나 나도 마찬가지야. 존, 거기서 봐요. 레슨 18. 식료품 쇼핑을 위해 트롤리를 살 생각이었어요. 안녕, 애나. 식료품 쇼핑을 위해 트롤리를 살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안나, 더 이상 무거운 가방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또한 트롤리에 더 많은 품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마치 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앞뒤로 여러 번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시간을 절약해 주었어요. 안나 최고의 효율성. 집 주변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과 같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트롤리.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실용적이에요. 우린 편리함의 왕과 여왕이 될 거야. 존. 하하. 맞았어. 애나 트롤리 로열티. 스타일리시하게 쇼핑하러 가자. 존 트롤리 파워. 물론이죠. 안나 트롤리 파워 활성화. 이제 가자. 존 트롤리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출전 준비됐어. 안나 트롤리. 왔어. 제19강. 사진을 돋보이게 만드는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사진을 편집할 때 보통 색상과 조명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편집을 합니다. 사진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존. 고마워요, 안나. 마법의 손길을 더해줍니다. 좋아하는 편집 기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채도와 대비를 조정하여 생동감을 끌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전형적인 기법이네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확실히 균형을 더 잘 잡기 위해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활용하기도 해요. 완벽한 조명을 찾는 것이 전부죠. 그렇죠? 물론이죠. 안나 조명은 사진을 만들거나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도 편집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초보자를 위한 팁이 있나요? 밝기 및 노출과 같은 간단한 조정으로 시작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안나, 재밌게 놀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고마워요. 존멋진 편집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애나, 당신의 사진은 정말 멋질 거예요. 즐거운 편집 되세요. 고마워요. 존, 편집을 통해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고 생생하게 표현해 봅시다. 제20과, 당신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나, 너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좋은 아침이에요. 존, 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서 친숙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동의해요. 존 그러면 덜 겁이 나죠. 스케줄을 확인해 보셨나요? 흥미로운 세션이 너무 많아요. 바라건대, 우리 둘 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표야. 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만이 흡수하는 거야.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보셨나요? 오, 그래요. 커피를 좋아하는 군대가 점령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카페인 보충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모닝 커피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글쎄, 적어도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건 현실이에요. 하하, 맞아요. 줄 서기에 대비하고 연료량을 구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커피를 먼저 마시고 컨퍼런스를 정복하세요. 배우고, 네트워킹하고, 커피 대기열에서 살아남는 하루를 보내세요. 건배, 안나. 이 컨퍼런스 어드벤처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레슨 21,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안나, 긴 하루를 보낸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흠, 어려운 선택이야.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러 갈 거예요. 독서는 매우 편안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을 풀고 다른 세계로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음을 위한 미니 휴가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존, TV나 책?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책 읽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아, 책의 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물론이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읽는 동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주얼을 창조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맞춤형 영화 같아요. 하하, 맞아요. 감독은 당신 자신의 상상력이에요. 잘했어. 존, 그럼 책을 들고 긴장을 풀어 볼까요? 해보자. 앤아, 문학적 모험을 할 시간이야. 좋은 책을 읽고 길을 잃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건배, 안나. 우리의 저녁이 매혹적인 이야기와 평화로운 휴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제20이과, 구인협상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안나, 구인협상에 성공했다고 들었어. 인상적이네요. 고마워요. 존, 협상은 겁이 날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인협상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먼저 비슷한 직책의 급여 범위를 조사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시장 가치를 알면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런 다음,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과 성과를 강조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면 급여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급여뿐만 아니라 전체 보상 패키지를 고려하십시오. 폭리 후생, 보너스,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협상하십시오. 이건 대화이지 싸움이 아니야. 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타협할 준비를 하십시오. 유연성은 윈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업상은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고마워요. 안나의 팁은 향후 협상에 유용할 것입니다. 도와줘서 기뻐. 조나 프로의 협상에서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협상의 기술을 익히고 훌륭한 구인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23과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안녕하세요, 안나. 요즘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요. 네, 저는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존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야겠어. 추천하는 셀프케어 활동이 있나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항상 긴장을 풀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상쾌하게 들리네요. 더 자주 해봐야겠어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취미나 좋아하는 것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즐기면서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도 잊지 마세요. 수면은 필수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의해요. 안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자기 관리와 절실히 필요한 균형을 찾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건배, 안나. 우리 내면과 외면에서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 24강. 곧 휴가 갑니다. 안녕, 애나. 나 곧 휴가 갈 거야. 완벽할 것 같네요. 여행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먼저, 여행 기간을 결정하십시오. 좋아요. 일주일간의 휴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좋아요. 다음으로 꼭 파야 할 명소나 활동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워.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하이라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운송 및 숙박과 같은 물류를 고려하십시오.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찾아야 합니다. 인파를 피하기 위해 각 명소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조사하세요. 아, 중요하네요. 그 경험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요. 휴식과 즉흥을 위해 자유 시간을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야. 너무 바빠서 그 순간을 즐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일일 일정을 만들어 일을 정리하세요. 일정은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어. 존, 휴가를 즐기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세요. 고마워요. 안나. 도와줘서 고마워요. 완벽한 휴가를 계획할 시간이야. 멋진 여행 되세요. 존,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안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제 25과, 2인용 테이블 하나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나. 식사할 곳을 찾고 있어요. 2인용 테이블 하나 줄래요? 안녕하세요. 좋네. 사용 가능한 테이블을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안나 정말 배가 고파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저기 테이블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완벽해. 잘 이끌어. 안나, 당신의 식당 고르는 솜씨를 믿어요. 하하, 멋진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음식이 항상 더 좋아지죠. 물론이죠. 그리고 저희는 최고의 다이닝 듀오를 만듭니다. 여기 있어요. 존, 우리 테이블이 준비됐어요. 식사를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잔치를 시작해요. 맛있게 드세요. 존, 미각이 즐거움으로 춤추길 바랍니다. 건배, 안나,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요. 제26과, 카레를 만드는 모험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나. 카레가 먹고 싶어요. 카레 맛있을 것 같네요. 카레를 만드는 모험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존, 오, 물론이죠. 카레는 가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향신료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완벽한 조화를 찾는 게 전부예요. 올바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 굵은 것과 묽은 것 사이의 애매한 밸런스.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되려면 연습이 좀 필요했어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나요? 아, 한 번은 실수로 칠리 파우더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었어요, 존. 하, 미각이 폭발하는 건 상상밖에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앤아, 계속 실험하고 배우세요. 물론이죠. 요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글쎄요. 카레 모험은 흥미진진하게 들리네요. 당신의 맛있는 요리를 맛보고 싶어요. 내가 카레 잔치를 준비해 줄게, 존. 기대하고 있어요. 안나, 함께 입맛을 돋아보아요. 카레 모험과 요리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건배, 안나. 우리의 입맛이 영원히 만족되길 바랍니다. 제27과 운동을 시작하려면 동기가 좀 필요해요. 안나, 운동을 시작하려면 동기가 좀 필요해요. 우리 체육관 친구가 되는 건 어때?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이에요. 해봅시다. 함께라면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더 재미있어지기도 하죠. 또한,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치어리더가 되어줄게, 존. 정말 흥분되어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은 모든 것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체육관에서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야. 가고 싶지 않은 날에는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서로의 목표와 우리가 시작한 이유를 상기시켜 줄 거예요. 우린 멈출 수 없을 거야. 종평생 함께하는 체육관 친구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애나, 몸매를 단장하고 신나게 놀자. 우리의 피트니스 여정과 더 건강한 우리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건배, 안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제28과 개봉한 최신작을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나.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그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요? 이제 궁금해지네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액션으로 가득 찬 스릴러입니다. 흥미진진하게 들리네요. 저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존절 돼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눈에 띄는 공연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주연 배우가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자동차 추격 장면도 있어요. 아, 벌써 푹 빠졌어요. 최대한 빨리 봐야겠어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존 꼭 봐야 할 곳이에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영화에 대한 당신의 취향을 믿어요. 천만에요. 존 영화 재밌게 봐요. 스리를 빨리 경험하고 싶어요. 무비 나이트, 여기 왔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존 조명, 카메라, 액션. 고마워요. 안나. 시네마틱 어드벤처를 할 준비가 됐어요. 제 29가 제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어서 설렌다. 아주 강렬해요.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천만에요. 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도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모험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야. 존, 강렬함을 받아들이세요. 너처럼 내 모든 걸 다 바칠게. 안나. 하하, 잘하실 거예요. 존, 난 당신을 믿어요. 신뢰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럽게 해줄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존, 가서 정복해. 여긴 아무것도 안 돼. 강렬한 세계로 뛰어들고 있어요. 행운을 빕니다. 존, 길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이죠. 안나재미와 강렬함이 공존해요. 당신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요. 존,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웅장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레슨 30. 패션 조언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안나. 패션 조언이 필요해요. 좋은 것 같네요. 저는 편한 캐주얼 셔츠를 더 좋아해요. 추천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캐주얼 셔츠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면 셔츠는 어때요? 완벽하게 들리네요. 편안함이 제게는 핵심이에요. 감사합니다. 클래식한 버튼업 셔츠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활용도가 높아 옷을 입거나 내려입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룩을 원하신다면 트렌디한 그래픽 티셔츠를 입어보세요. 오, 제 의상의 개성을 더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폴로 셔츠도 있다. 한동안 폴로 셔츠를 입지 않았어요. 좋은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아늑한 분위기를 위해 격자 무늬 또는 플란넬 셔츠를 입지 마세요.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실험하여 스타일을 표현하세요. 할게요. 안나 캐주얼 셔츠 게임을 업그레이드 할 준비가 됐어요. 이 셔츠는 정말 멋질 거예요. 존 자신감은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조언 고마워요. 안나 벌써 패션을 앞서가는 기분이에요. 언제라도 존 당신의 스타일리시한 의상을 기대해요.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안나, 에잇게임 가져올게요. 제 30일과 파리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안나, 파리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작년 여름에 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우, 항상 방문하고 싶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건축물과 낭만적인 분위기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하셨나요? 물론이죠. 저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당신이 경험한 아름다움과 역사를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꿈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존 머무는 동안 맛있는 프랑스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네, 페이스트리와 크로와상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이제 프랑스 요리가 먹고 싶어요.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미식 모험이었어요. 존 맛있는 맛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는 파리에 가서 저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존 여행 계획을 시작하세요. 꼭 그럴게요. 안나 파리, 내가 왔어. 좋은 여행 되세요. 존, 사랑의 도시를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꼭 담아드릴게요. 제 30위과, 비즈니스의 재정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동의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재정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존. 예산과 지출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상세한 재무 예측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십시오. 회계사를 고용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귀중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자와 같은 잠재적 자금 조달 옵션도 모색해야 합니다. 참되다, 각 옵션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자. 목표를 설정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 성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정기적인 재무 분석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해요. 존재정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다 됐어. 존 금융마법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하,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 숫자들이 우리에게 잘 맞도록 만들어 봅시다. 제 33과 평일에는 버스가 얼마나 자주 운행되나요? 완벽해. 평일에는 버스가 얼마나 자주 운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존. 버스는 보통 평일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그게 편리하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바로 그거예요.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죠. 알아두어야 할 특정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네, 원하는 목적지의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버스 혼잡의 피크 시간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맞아요. 혼잡 시간을 피하려면 그에 따라 여행을 계획해야 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버스 추적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편리해요.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언제든 알 수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고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동의해요. 안나프로처럼 버스 시스템을 정복해 봅시다. 순식간에 버스 여행 전문가가 될 거예요. 존. 모두 어드벤처 버스에 탑승하세요. 다음 정거장, 우리의 목적지. 준비됐어요. 조놀라 타서 라이딩을 즐기자. 자, 안나. 버스 어드벤처, 여기 왔어요. 수업 34. 식료품점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나. 식료품점에 갈게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존. 빵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무 부족해요. 물론이죠. 신선한 빵 한 덩어리를 먹을게요. 다른 건 없나요? 네, 아까 우유 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우리 모두 준비가 됐어요. 좋아요. 그럼 빵만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존.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가장 신선한 것을 사도록 할게요. 넌 최고야. 존. 샌드위치가 완성될 거예요. 하하. 부탁하는 게 목표예요. 안나. 완벽한 샌드위치에 딱 맞는 빵. 벌써 맛볼 수 있어요. 존. 빵 전문가가 되시네요. 글쎄요. 누군가 우리 빵을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신뢰의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안나, 빵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릴게요. 존밀이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안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준비를 하세요. 기다릴 수 없어요. 존빵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요. 안나 브래드 파워. 발동. 제35가 최근의 인터뷰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나. 최근의 인터뷰에 초대를 받았나요? 네,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안나, 어떤 포지션을 위한 거지? 마케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멋져요. 인터뷰는 정말 멋질 거예요. 안나. 고마워요. 좀 그러길 바래요. 준비하셨나요? 그게 바로 정신이야. 자신감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존 경쟁에서 돋보이고 싶어요. 다 됐어요. 안나, 앤의 양말을 벗겨줘. 하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문제없어요. 앤아, 난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요. 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당신의 성공에 대해 듣기를 기대합니다. 앤아. 손가락 꼬았어.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행운을 빕니다. 안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존 내 모든 걸 다 바칠게. 가서 가져와. 앤아,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세요. 할게요. 존 조심해. 면접관.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앤아, 가서 인터뷰를 정복하세요. 제36과 결제 계획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저희 결제 플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존. 지급금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분배하는 건 어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야. 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부예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적절한 일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몇 달, 심지어 1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추가 이자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떤 놀라움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봅시다. 좋은 생각이야. 투명성은 재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게요. 안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존 팀워크. 물론이죠. 안나와 함께 결제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 됐어. 존 순조롭게 나아가세요.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해 봅시다. 에나. 하하, 당신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존 멋진 결제 플랜. 우리는 한 번에 한 번만 지불하여 금융 세 개를 정복할 것입니다. 준비, 설정, 결제, 해보자. 존. 제37과 양의 각서 초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각서 초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합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안나, 주요 용어와 기대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마감일이나 이정표. 또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존. 책임감이 보장되죠. 물론이죠. 존. 저희는 혼란을 피하고 싶어요. 작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여법이 핵심이에요. 우리 둘 다 만족하면 각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헌신적인 느낌을 줄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안나. 이 단계를 밟게 돼서 기뻐요. 존잔문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협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요. 안나. 맞아요. 존. 양해각서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일하러 가자. 엔하각서. 여기 왔어요. 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체결할 준비가 됐어. 존해 봅시다. 순식간에 확고한 계약을 맺을 거예요. 엔하. 준비 완료. 메모. 공식화하자. 존. 제 38과. 저는 주로 풍경과 추상미술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미술에 관해서는 주로 풍경과 추상미술에 중점을 둡니다. 당신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존.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물 사진에도 끌립니다. 인물 사진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동의해요. 존 감정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이죠. 물론이죠. 안나의 술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풍경화가나 추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네의 작품과 그의 인상주의 풍경들을 감상합니다. 모네의 색과 빛의 사용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초상화 화가인 에나는 어때요? 프리더 칼로의 작품을 존경합니다. 그녀의 자화상은 정말 표현력이 풍부해요. 프리더 콜로의 작품은 참으로 강력하고 매우 개인적입니다. 예술은 정말 멋진 자기 표현의 한 형태죠. 존. 정말이에요. 안나 말 없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죠. 풍경이든 초상화든 추상미술이든 모든 것은 창의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이죠. 안나의 술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게 예술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죠. 예술의 아름다움을 계속 탐구하고 감상해 봅시다. 존. 그 얘기는 내가 맡을게 안나 끝없이 펼쳐진 예술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건배, 존. 우리의 창의력을 계속 살려두자. 건배, 안나. 예술적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39과 하루 시작은 보통 몇 시입니까? 안녕, 안나. 보통 몇 시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오전 9시에 시작해요. 당신은 어때요? 제 일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침에 시간이 좀 더 남아요. 운이 좋네요. 존, 그 여분의 시간에 보통 뭘 하시나요? 저는 조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쾌하게 들리네요. 존 운동과 독서는 훌륭한 아침 루틴이에요. 활력이 넘치고 앞으로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느낌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애나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습관을 들이세요. 꼭 한번 해볼게요. 존,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없어요. 애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존 모닝 루틴 아이디어를 나중에 바꿔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안나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내 말 들어죠. 존, 우리 아침을 더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생산적이고 즐거운 아침을 보내세요. 안나 건배, 존, 우리의 아침이 긍정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건배, 안나, 새로운 아침 루틴의 행운을 빕니다. 고마워요. 존 너도 마찬가지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안나 환상적인 것으로 만드세요. 제사십과, 오늘 점심을 함께 드실래요? 안녕, 안나.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안녕하세요, 존. 계획처럼 들리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버거 가게는 어때? 완벽해. 그들의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거기서 오후 12시 30분에 만나요. 거기서 봐요. 존 기대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맛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점심이 들 거예요. 하하, 믿고 있어요. 존. 곧 봐요. 안나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곧 봐요. 존 어서 먹자. 준비 완료. 점심 식사. 어서 가자, 안나.